진짜 작아서 이게 이거 하세대 맞아요 낸도 하시는 사람 다 알지 이거 무슨 머리다? 근데 전 그게 싫어 이거 누구 머리 아니에요? 근데 워낙 다 들고 있는 주식들 네 맞아요. 아 걔는 라이터. 그 보니까 선포질 하다보면 미세지 보이더라고. 아 프린트가 이게 주황색이 아니라 빨간색이었으면 훨씬 멋있을 것 같은데. 오리지널 디자인에 가깝게 가다보면. 그쵸. 이거 중급판 MZ용으로 나온거 아니에요? 그럴거야. MZ용은 것도 그거 같던데. MZ랑 HG 같이 공용으로 쓰는 거거든요. 이건 많이 작업들 하시더라구요. 일단 가격 저렴하지 구하기 쉽지. 저 두개 샀어요. 이걸 또 후에 안들어왔는데. 혹시 뭐 졌을까봐서. 근데 한장이면 충분할 것 같아요. 원래 이 머리였는데 마음에 안된다고 다 갈아버리고. 이거 위에다. 안돼. 이렇게 어깨가 생장이네. 뭐 데칼 많이 부쳐온 솜씨야. 아니에요. 아주 자연스러워 잡아가는게. 버카 몇개 작업하다보면. 맞는 얘기야. 맞아 맞아. 근데 그니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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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저 진짜 포스콜을 할 때부터. 진짜 찍혀가지고. 뭐 원본 똑같이 안하는데. 진짜. 손이 안 풀리네. 진짜. 진짜 뭐 배로 꾸면서. 이건 아니야. 막 도자기 때문에. 이처럼 막 해가지고. 도자기 때문에. 아 진짜. 그니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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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진짜. 아 진짜.